아버지는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건데? 네네 동영상? 아버님 만나옵니다 아버님 아 동영상 저희는 지금 레일바이크 타는 중입니다 아버지 아버님 하나도 안하고 우리만 죽어라 하고 있어요 동영상 아니잖아 동영상 아니잖아 아버지 동영상이잖아 동영상 발 하는대로 가는 거야? 네 자동 아니잖아 자동 아니에요 저희가 발 하는대로 자전거 차랑 좀 해야 되네 근데 어머니 안하셔도 돼요 아버지 안해도 돼 빨리 가야 돼 아니 아니 안해도 돼 그냥 운동되지 저기 가면 내리막길 있어서 또 괜찮아요 사진도 한번 찍자